안녕하세요. 버벅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셀 엠파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엠파이어라는 도구는 파워셀로 된 공격코드로 이루어진 하나의 모듈이고요. 메타스프레이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숨쉽게 공격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메타스프레이트하고 파워셀의 일부 공격, 파워스프레이트나 여러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엠파이어라는 것을 사용하면 파워셀의 다양한 공격기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현재 프로젝트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그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메타스프레이트가 있는 이상, 그 다음에 또 파워셀이라는 공격코드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엠파이어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Git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리눅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칼리눅스는 현재 2019년도 첫 번째 버전이에요. 제가 세 번째 버전이 있는데, 가끔씩 세 번째 버전에서는 뭔가 모듈들이 많이 빠지고 기능들이 빠져가지고 그냥 이 첫 번째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엠파이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메타스프레이트라는 것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메타스프레이트가 초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메타스프레이트를 초기화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서비스 포스트 SQL 스타트도 실행을 시켜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엠파이어로 들어가신 다음에 인스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셋업이라는 디렉토리 있죠? 이쪽으로 가서 이제 인스톨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음, 인스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가지 메타스프레이트가 가능한 것들이 있냐, 파이썬 모듈이 가능한 것들이 있냐 하면서 이제 알아서 자기가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설치가 됩니다.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네, 설치되는 과정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하죠. 서버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W,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셋업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뒤쪽으로 돌아가서 이 엠파이어라는 실행 파일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엠파이어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초기화가 되고 이제 이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285개의 모듈들이 현재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불러오도록 할 것이고요. 헬프라고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제 관련된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리뉴스 2019년도 3.3 버전에서 설치하면은 일부가 좀 오류가 발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버전으로 이용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면은 좋은데 저도 이제 하나하나 다 사용하지는 않았고 관련된 공격코드 생성하고 리스너 우리가 메타스프리트 사용할 때 그거하고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리스너라는 것을 우리가 핸들러죠. 리스너라는 것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고요. 리스너라고 이렇게 하고 그 탭을 치시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리스너라는 것은 액티비 리스너라는 것들, 인터랙티브한 것들을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메타스프리트처럼 이런 식으로 콘솔 환경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주, 이것도 여기서도 헬프를 치면은 또 달라요. 아, 같군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같네요. 자, 그러면 유주 리스너라고 있습니다. 유주, 그 다음에 리스너라고 해서 HTTP를, 이게 탭을 치면은 뭐 HTTP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대로 사용할 것이냐고 나오는데, 보통 이제 HTTP 형태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HTTP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핸들러를 어떤 걸로, 리스너 어떤 걸로 형태로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포라고 이렇게 다시 치시면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난 뒤에 인포라고 치시면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현재 네임이 이제 리스너라고 이렇게 HTTP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이따 좀 바꾸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런처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엠파이어는 파워셀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파워셀처럼 이렇게 런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워셀로 저희들이 역으로 들어가면은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크리트 돼가지고 형태대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크게 바뀔 것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뭐 포트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딴 걸로 사용하고 싶다. 리스너 포트를요. 그럼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를 좀 바꿔올게요. 그래서 우리 저희가 그 셋 네임 아까 요거 런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HTTP 01로 01 런처라고 할까요? 네 01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포트. 포트는 80포트로 뭐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8 그 어 6666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포라고 치시면은 포트가 이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TTP 네임이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셋 호스트도 한번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할게요. 런처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기본적으로 149번이 요 칼리니룩스. 칼리니룩스 IP죠. 그래서 얘 80포트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셋 호스트 요거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얘가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 호스트 그 다음에 HTTP 192.168.169.14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래요. 됐죠. 그래서 호스트는 요걸로 바꾸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80포트그랑 호스트 사용해도 되긴 되는데 일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스크트로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런처가 실행이 되겠죠. 런처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런처가 아니고 리스너죠. 예 리스너가 실행이 됩니다. 리스너가 실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공격 코드를 사용할 것이냐 이것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으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즈 스테이지 그 다음에 윈도우즈라고 탭 치시면은 윈도우즈에서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런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스테이지가요. 예 스테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 보면 만약 윈도우즈로 한다 그러면 hta라는 것을 공격 코드가 있고 런처 vat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vbs 형태도 있고요. 여러가지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제 사용할 것이냐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탭을 눌러도 다른 형태들이 나오죠. 이거는 윈도우즈가 아니고 다른 OSS 우리가 그 다음에 멀티 형태로 쓰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멀티 형태로 쓰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파일 업로드 형태 같은 워파일 같은 파이썬 인스톨 이런 형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hta나 아니면 우리가 배치 파일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윈도우즈의 배치 파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런처 배치 파일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를 보면은 현재 배치 파일로 하면은 아웃파일이 현재 이런 걸로 기본적으로 배치 파일이 생성이 된다고 나와있어요. 나와있고요. 이 배치 파일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웃파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setoutput 파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루트의 security.배치 파일로 그냥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생성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뭐 리스너 맞아요. 리스너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너를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리스너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리스너를 이렇게 그냥 투로 이렇게 그 밸류 값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만들었던 그 리스너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http01-01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것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리스너를 이걸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퀘투를 시켜주시면요. 이 스퀘투를 시켜주시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배치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됐다고 나오죠. 아까 리스너는 여기 위쪽에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파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배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배포를 하도록 할게요. 배포는 여기에 지금 현재 security.ex 파일이라는 것이 이쪽에 있죠. 우리가 만든 게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 게 어떻게 생겼는지요. security.배치 파일을 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파워셀로 된 것이죠. 파워셀 배치 파일로 됐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코드가 지금 인코딩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심플 HTTP 서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808.800으로 실행이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웹 서버를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제가 테스트한 것은 메타스포이트 버전 3 여기에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치 파일 이용해서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악성코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배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운로드 받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IP가 지금 이제 이쪽이죠. 그래서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8.0.0 이었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웹 서버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죠. 좀 더 정교하게 만들 것이고요. 저희들은 테스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security.배치 파일 아까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잠깐 뜨겠죠. 잠깐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ate 쪽에 오면은 이제 스테이지가 이런 식의 문자로 저희가 연결이 됐다. 에이전트가 연결이 됐다.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이 된 것이고요.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이렇게 에이전트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메타스포로이트 태블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성공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메타스포로이트 프레임워크에 이숙하신 분은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할 때가 있어요. 파워셀이야 뭐 굳이 메타스포로이트인 것들 명령어를 저희가 리소스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화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 파워셀 이 엠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좀 더 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저도 이렇게 여러 경험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렇게 세션 맺는 것 같은 경우나 그걸 유지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좀 엠파이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또 연계성 공격을 할 때도 좀 좋은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인터랙트, 그 다음에 TE까지 테이블 치시면 돼요. 잘 나옵니다. 이런 것이 좀 좋더라고요. 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에 정보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타스포인트의 메타프리터 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스 인포라고 치시면은 이제 시스템 인포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파이어가 조금 살짝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은 명령어를 하고 난 뒤에 이런 리턴 값들에 대해서 조금 기다린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격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한두 과정이 실패한다고 하는 응답을 묻었다면 그 뒤에 있는 명령어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우선은 정상적으로 좀 나온 것인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치시고 그 다음에 헬프를 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거의 다 메타프리터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미니카티즈 같은 경우나 이제 이러한 리모트 프로세스 인젝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석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기능이나 스크린샷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여러 가지들 기능들이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그냥 뭐 미니카티즈 네 바로 한번 미니카티즈를 통해가지고 정보들 한번 획득을 할게요. 지금 정보가 메타스포이트 테이블로 아까 인포 정보들을 한번 좀 살펴봤었고 그 다음 내부 정보들을 보면 이제 쉘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저희가 쉘이라고 붙어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들은 아니고요. 쉘DIR 뭐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부가적으로 명령어를 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지금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쉘 뭐 태스크 리스트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조금 이제 단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파워실 관련된 어떤 악성 코드 형태들을 뭐 이렇게 엠파이어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가 더 좋다라고는 저는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메타스포이트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메타스포이트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저도 조금 더 더 연구를 하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해서 그런 장점들을 좀 찾으려고는 합니다. 연계성 공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이게 파워크 메타스포리트라는 것을 좀 더 좋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서 앞에서 배운 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이렇게 많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